5월의 첫 주말이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인해 전건역이 보통으로 예상되고요. 수도권, 세종, 충북은 오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짙은 오전에도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충남, 전남은 매우 나쁨, 그 밖의 지역은 대부분 나쁨이 이상됩니다. 자유선 차단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다행히 이번 연휴 동안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며 대기질은 좋은 수준을 보이겠고요. 내일 오전 농도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오늘의 미세먼지예보였습니다.